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기가 익을 때까지. 와, 너무 부드러워. 김치찌개, 돼지고기. 홀리마마. 잘자요. 음. 와, 너무 맛있다. 찍어서. 맛있고. 돼지갈비가 무한리필이에요. 한 3시 정도 늦는데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시끄러워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다. 와, 미쳤다. 여기다가 살짝 올려서. 하나 올리고. 파채로. 오. 오. 고기가. 매크림. 은근. 김치. 소시. 고기맛. 김치. 김. 아, 미친. 소가 무한리필이니까 다 털고 갈게요 진짜 웬만한 1인분에 18,000원 하는 돼지갈비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갈비는 뜯어야 제맛이죠 갈비를 냉면에 싸먹는거죠 냉면 양도 엄청 많아 갈비를 냉면에 싸먹는거죠 고기 좀 더 주세요. 쫄깃 쫄깃. 쫄깃쫄깃. 네. 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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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 다음에 또 만나 다음에 또 만나 넥스트 타임 See you again